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정민입니다. 오늘 태풍 관계,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송정 바다에 제가 한번 여기를 지금 곁밥 쪽입니다. 여러분들. 저 8강생이 또 하고요.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2강생이 또 한강생이 또 한강생이 또 한강생이요. 자 여러분들 또 바른데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람소리와 바람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바람소리와 바람소리와 바람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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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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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아유. 아유. 여러분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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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